자 그 다음 침묵입니다 자 폴 스피스 종들에게 자 이렇게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에요 어프로 칭 익스팅션 접근한다 멸종에 접근해 가는 종들에게는 주 스캔 액 동물원이 행동할 수 있다 s 라스트 첸 스포 서바이버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써 동물원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존을 위해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다 동물원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recovery programs are established 보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수동태죠 to 목적 뭐 뭐 하기 위해서 to coordinate the efforts of field conservationist and wildlife authority 그래서 이 노력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중복으로 하는 하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기 위해 뭐래 현장 보호론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야생 authority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조정해 주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음 여기서 야생 보호 당국 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환경 환경부 이런데를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자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as 뭐 뭐 하면서 접속사죠 자 개체수 이럴 때 population 사람한테는 인구라 그러고 동물한테는 개체수 자 그러한 종들의 개체수 가 감소 하면서 얘가 문장 주어야 it is not unusual 그것은 이중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이 되지 그것은 usual 그냥 흔하다 뭐가 가 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 거야 그 다음에 투부 정사 앞에 4 플러스 뭐가 있으면 의미상 주어지 투부 정사에 그래서 이 동물원이 시작하는 것이 아주 그냥 흔하다 뭘 캡티브 브리딩 프로그램 포획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자 캡티브 브리딩 포획 번식은 act 행동하게 된다 자 목적 뭐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멸종에 대항해서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멸종 시키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인 썸 케이스 어떤 경우에는 캡티브 브레드 인디비주얼 브레드는 pp 에요 브리드에 그러니까 포획 번식된 전치 수식 해 주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인디비주얼 개체 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자 포획 번식된 개체들은 maybe released back 다시 풀어져 질 것이다 into the while 야생으로 자 콤마 ing 나가면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지 자 뭐 뭐 하면서 야생 개체수를 보완하며 야생으로 다시 풀어져 질 것이다 this is most successful in situation 이것은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자 여기는 관계 부사죠 당연히 명사 뒤에서 꾸며야지 또 앞에 말을 자 어떤 상황이냐면 individuals are greatest threat 이 개체들이 가장 큰 위험에 있을 때 during a particular life stage 특정한 삶의 단계 동안 가장 큰 위험에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예를 들어 turtle eggs may be removed 거북이의 알들은 아마도 옮겨질 것이다 치워질 것이다 from high risk location 고위험 장소로부터 until after they hatch 그들이 알을 부화하고 난 이후 때까지는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 모래사장에 알을 낳잖아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막 그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매기나 이런 그 이제 막 그렇지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이겠다 사람들이 가서 백사장에서 막 어 논다고 막 뛰어다니고 거기서 놀 수 있잖아 그럼 알 다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알 속에 있을 때 제일 위험하네 그죠 어 그러니까 걔네들을 거기에서 옮겨 가지고 부화장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잘 부화식 부화된 다음에 바다에다 다시 방출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this may increase the number of total 그래서 이것은 그 거북이의 the number of 모모의 숫자 거북이의 숫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that survived to adulthood to 이럴 때는 모모까지 성인기까지 생존하게 되는 거북이의 숫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크라커다이 프로그램 have also been successful 악어 프로그램도 또한 성공적 이어왔다 in protecting egg and hatchling 알과 새끼를 보호하는 거에서 성공적 이어왔다 1번이라고 하자 콤마 들어가면서 다시 분사구문이야 자 그래서 이 새끼들을 once 새끼들을 새끼들을 포획하면서가 아니겠지 새끼를 다시 놔주는 거지 캡쳐링이 아니라 releasing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새끼들을 그 이제 풀어주면서 어 다시 once 이럴 때는 접속서 once 가 들어가서 일단 일단은 해석 안해도 되고 뭐뭐한 이후에 after 처럼 해석하면 돼요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그들이 그들 자신을 2번이 3번이라고 할게 2번이라고 하자 동사 2 목적어 2 3번 2번 자 그래서 악어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저기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어가 새끼일 때는 어 뭐 이제 새들한테도 잡아먹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준비를 갖춘 이후에 이후에 이 새끼들을 놓아주며 다시 야생으로 방출해주면서 그 알과 새끼들을 지키는 거에서 이 악어 프로그램이 또한 성공적 이어왔다